김태현의 정치쇼 1부 우리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하는 시간 혼쭐경제 이광수 명지대 겸임겸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얘기 좀 해보죠 이번 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지난 8, 9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 영끌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택담보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이러는데 거기에 좀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치로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액이 3,500억 수준에서 1평균입니다 2,300억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전체로도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작용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감독이나 아니면 금융위에서 은행권의 창구 지도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대출의 한도액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 대출할 사람이 과연 충분한가 그러니까 대출 여력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뭐냐면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미리 대출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이게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DSR이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권, 제일금융권에서 가계 대출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금융권으로 몰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종의 풍선효과인가요? 그렇죠 일단 은행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금융권이 좀 용이한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자도 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의 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사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방지한다는 거예요? 일단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권에 토의하고 논의할 예정인데요 좋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직접적인 규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랄까 최근에 또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해라 이런 주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담보대출 조이면 신용대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1금융권 대출 규제하면 2금융권으로 가고 2금융권 또 규제가 이루어지면 신용권으로 가는 신용대출로 가는 그래서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대출? 아파트 거래량이 있었는데 8월 들어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거래량 감소를 보면 대출이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부동산 정책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서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앓는 일도 좀 있었죠 뭐냐 최근에 국토부가 시중은행에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력 진검다리라고 불리는 이 디딤돌 대출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요청했다가 실수요자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렇게 반발하니까 지난 18일에 잠정 연기를 결정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토부는 일단 정부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대출을 많이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좀 우호적으로 해 주겠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금리를 낮게 해 주고 대출 한도를 높여준 거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집값이 80% 정도를 대출해 줬고요 많이 해주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반공제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할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정도 공제해 주고 대출해 줬는데 디딤돌 대출에 한해서 보험에 들어놓으면 그 반공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공제도 적용하고 대출을 한도도 좀 조율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규제를 했다가 실수요자들 반발하니까 또 연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왔다 갔다 부분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는 뒤집던 대출이라는 일종의 혜택이 있었는데 이걸 줄이겠다라고 발표하니까 사전에 예고 없이 시행한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디딤돌 대출 받아서 내지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던 분들이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이제는 입주하는 아파트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사실은 대출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좀 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국토부가 요구에 대해서 24일 국토부 종합감사 때까지 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할 거로 보세요 규제를 요청했다가 잠정 연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국토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 방향을 보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쉽게 말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정책이 세워졌다가 또 유예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신뢰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가계대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든가 금감하고 가치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규제하겠다 규제 또 안 하겠다 유예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디딤떨 대출 규제를 당장 시행하지 않겠지만 좀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사실 명백한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무주택자한테 좋은 게 과연 대출을 우호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대출 규제를 조금 적용돼서 집값을 안정시킨 게 좋은 건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돈 줄 테니까 비싸게 사라 이거보다는 돈 안 주더라도 싸게 사라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 수 있고요 좀 긴 흐름에서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보다도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유지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출을 조이더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무주택자한테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아직 결론 안 났는데 만약에 규제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교수님 얘기대로 하면 대출을 좀 막는 거긴 하지만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정책 대출이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만 20조 원이 넘게 나갔는데요 중요한 게 그 정책 대출을 위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잖아요 그건 집을 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 사람이 또 그 판 돈으로 갈아타기를 위해서 계속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했고 결국에 이런 정책 대출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준 역할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거 뭐 해봐야 하는 거지만 만약에 규제해가지고 이거 디딤돌 대출마저 막았는데 집값 안 잡히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집 사고 싶은 실수요자들의 불만만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장을 보면 이런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봅니다 그럼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좀 줄어들 테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얘기 좀 해볼게요 아 요새 이렇게 저 그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많이 나나 몰라요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 장례 선물거래 도중에 1300억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은폐했어요 그래서 파장 일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ETF라고 해서 상장지수 펀드가 있는데요 이 상장지수 펀드는 쉽게 말해서 과거에 보면 펀드를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펀드가 가장 단점이 뭐냐면 해지하거나 아니면 가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이 펀드가 시장에 지금 상장돼 있어요 그걸 ETF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ETF 같은 경우에 펀드를 사고 팔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빈번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를 원활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유동성 공급자 전문 영어는 LP라고 그러는 건데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체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도와주는 그런 주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ETF는 발행을 운용사가 하지만 이 유동성 공급자는 증권사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가 이런 ETF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유동성 공급자는 거래를 도와주는 단순하게 수동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나 그런 수수료만 받는 거지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 펀드를 운용하면서 그러니까 거래단면서 이런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그런 주체가 스스로 선물 거래를 해서 손실을 크게 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다면 수수료 속된 말로 수수료 따먹게 하는 부서인데 그런데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부서인데 1300억 손실 날 수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거래를 돕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중개 거래라는 거죠 거기서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개 거래자가 돈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하다가 손실 크게 본 거 이익원에 딱 유사하게 보면 유사하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00억 원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일단 신화 투자 증권의 고유 자본이 2%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손실을 낸 거죠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이거 원래 모든 증권회사가 컴플라이언스가 좀 강화돼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좋으니까 잘 마련이 돼 있으니까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작동 안 했나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이나 두 단이나 불법 거래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종의 컴플라이언스나 내부 통제가 과거에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던 부서나 그 업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사고 많이 치는 애들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유동성 고급자는 당연히 사고가 안 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통제가 느슨했던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두 달 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일종의 은폐, 은폐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거래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가 사실은 깨진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신뢰가 깨졌어요 일단 그러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일단 전체 시장에서는 이 ETF가 한국에서 굉장히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ETF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우려가 투자자자들한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한국의 주식시장의 악화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직접적으로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문제가 일으켰으니까 이 신한투자증권의 ETF 거래라든가 아니면 기타 투자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보면 ETF 시장이 지금 두 개의 대형 증권사가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거든요 어디요 어디요? 미래세증권과 그리고 삼성증권이 그런데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증권사들이 일종의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영업도 하고 규모도 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일어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에서도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올 들어서 매분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 가라앉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내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본적으로 5% 이상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런데 이번에도 뭐냐면 4.6% 올해 3분기가 4.6% 증가해서 5% 밑으로 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성장률이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가 생각만큼 안 도와주고 있다 반면에 수출이 좋아지면 성장률이 올라올 수 있는데 계속 미국과의 문제 때문에 수출이 또 계속 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일본이 사실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장기 불황이 있었잖아요 중국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던데 너무 과한 우려예요 그거는?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낮다? 네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 부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부채가 높은 상황이긴 한데 중앙정부가 일종의 돈을 쓸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집권 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가 좀 의욕적으로 재정정책과 금융경책을 쓰면 유효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도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어서 내수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온주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